지난해 시행사 대표의 거액 횡령으로 중단된 합천 호텔 사업의 손해배상 소송 1심 선고가 다음 달 7일로 잡혔습니다. 소송 결과에 따라 합천군이 280억 원의 막대한 재정 부담을 지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보도에 박기원 기자입니다. 합천군과 민간사업자가 4성급 호텔 건립을 추진했던 터입니다. 깊게 팠던 지하층은 다시 되메웠고, 시공사 사무실도 철수했습니다. 지난해 시행사 대표가 250억 원의 대출금을 들고 잠적해 사업이 무산된 뒤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6% 정도 공사가 진행됐던 현장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원상복구됐습니다. 문제는 수백억 원의 횡령 금액을 누가 부담하냐는 겁니다. 합천군은 지난해 9월 사업 대주단과 대리 금융기관을 상대로 28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이 사업은 시행사가 필요한 자금을 대리 금융기관에 요청하면 각종 서류를 검토해 시행사의 대출금을 입금하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증빙서류가 부실한데도 대리 금융기관이 제대로 된 확인 없이 수백억 원의 자금을 내줬다는 것이 합천군이 소송을 낸 이유입니다. 시행사와 감리 간 이면 계약서가 드러났는데도 대리 금융기관이 이를 확인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반면 대리 금융기관은 자금 집행 내역을 합천군과 시공사의 메일을 통해 공유해 왔다며 자금 집행에 문제가 없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 금액은 합천군 한 해 자체 수입의 40% 가량을 차지합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 합천군이 막대한 재정 부담을 질 수 있습니다. 소송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7일입니다. 합천군의회는 대리 금융기관의 과실을 철저히 따져와야 한다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냈습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